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이렇게 가슴속에서 제 마음에서 진심을 한 문장만 꺼내서 딱 이렇게 한마디 해드리면 너무 재밌게 읽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레스토랑의 세계사. 일단 제목부터 재밌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도 재밌었다. 왜냐하면 제목은 진짜 읽고 싶다 그런 책이 많은데 막상 읽어보면 별 내용 없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별 내용 많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의 대부분이 식당에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식당이 어떻게 발달했나.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진짜 꽉꽉 차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책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인문학책. 대학교 교양서적으로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그냥 수준, 내용 모든 면에서 완벽.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접었어요. 이 책은 여러분 그림도 굉장히, 사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이 접었는데 다섯 곡지 뽑아놨거든요. 제가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그것만 들으셔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몇 쪽으로 가야 되나? 아, 37쪽. 37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천 년 전 중국의 식당의 발달에 관하여. 최초의 레스토랑이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쿡숍, 콤비비움, 캐러벤서라이, 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앞에 이제 진짜로 식당의 이제 뭐랄까 초기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식당과 모습과는 조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식당의 모습과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레스토랑의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메뉴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레스토랑이 생기기까지는 천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와, 오래 걸렸죠? 정식 레스토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업 발달로 인한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처음 생긴 것은 서기 천백년경 중국 송나라 때이다. 이는 파리에서 처음 문을 연 레스토랑보다 700년 가량 앞서 있다. 굉장히 일찍 여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그러면은 왜 하고 많은 도시 중에 왜 중국이냐. 왜 중국에서 먼저 레스토랑이 나타났을까. 첫째, 가장 확실한 이유로 도시의 규모를 꼽을 수가 있다. 송나라 말기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항조는 인구 백만 명이 넘는 도시였다. 비슷한 시기 파리의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했고 밀라노는 20만 명, 그라나다는 15만 명, 런던은 10만 명을 넘지 못했다. 둘째, 도시 사람들이 소액 화폐를 사용했다. 셋째,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대한 무역의 중심지였다.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 정착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들은 고향의 음식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이런 요인이 레스토랑 문화를 만들어낸 또 다른 자극제가 되었다. 21세기 레스토랑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지역 음식은 확실히 카이펑과 항저우라는 두 대도시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치적 면에서 이게 재밌어요. 넷째, 정치적 면에서 중국의 사회 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세습 기족 대신 학자 출신의 관료들이 중심이 되는 중앙관료제 사회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들 신흥관료층은 그들이 갖게 된 돈과 권력을 즐길 만한 장소나 수단을 찾기가 마땅치 않았다. 게다가 정치적 수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계층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레스토랑과 같은 외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밥을 먹는 문화가 만남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계층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돈 쓸 때, 뭔가 먹을 때 저도 말씀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귀족들은, 원래 왕족들은 하인도 많을 거고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집안에 있을 텐데 공부 잘해서 성공한 관리들은 집안에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은 좀 생겼는데 그런 관리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레스토랑이 필요해서 생겼다. 이런 게 진짜 인문학이죠. 너무 재밌죠? 다음으로 가보면 59종 문화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메모를 간단하게 이것도 재밌어요. 잘 먹는 법을 위한 안내서 레스토랑이 처음 생겨서 레스토랑 사용법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레스토랑 문화가 프랑스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언론 산업이 발달하면서 레스토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스토랑 하나만 잘해서 발달한 게 아니라 이건 커피하우스도 다 마찬가지고 그거 하나만 있어서 발달한 게 아니라 주변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음식에 관한 글이라고 말하는 것들 즉 요리사, 음식, 음식 문화에 관한 기사와 비평 책은 레스토랑의 역사와 함께 발달했다. 프랑스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음식에 관한 글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글쓰기가 증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적인 글은 주로 편지에 많이 달아졌는데 오늘날로 치면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남기는 글과 비슷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레스토랑과 관련된 안내책과 목록, 비평이 쏟아져 나왔다. 미식과 관계된 글쓰기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관찰에 따른 논평과 인상적인 묘사를 포함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고 이는 파리의 화려한 요리 세계에 관해 매혹적인 때로는 상충하는 묘사로 이어졌다. 저는 여기서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레스토랑만 열심히 해서 뭔가 발달한 게 아니라 언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짝 굴절 적응을 하면 여러분이 뭘 잘해도 여러분 제품이 좋고 여러분의 식당이 좋아도 결국에는 뭔가 알려지지 않으면 잘 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된다. 언론이 하나의 어떤 복잡 개라고 하면 거기에 레스토랑은 토픽이 얹혀지면서 그 문화가 확 창발해서 꽃을 피운 거죠. 이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72쪽 이것도 재밌었어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레스토랑 문화의 중심에는 구경이라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레스토랑에서 누구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구경하면서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레스토랑이 막 생긴 시기인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없어. 다 이제 처음 나와보는 거야. 젊은 여성은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음식을 주문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필요 없이 혼자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이것도 그러니까 흔하지 않았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새로 이렇게 이런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자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자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장면은 그 시대를 설명해주고 예증하는 글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문화를 잡아가니까 초반에는 레스토랑에 여자들도 많이 가지 못했대요. 굉장히 초창기로 가면은 그러니까 뭐 되게 옛날 역사로 오라가면 가부장점이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이제 여성들로 레스토랑에 가고 그러면서 또 레스토랑의 어떤 발달의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혼밥했네. 혼밥. 우리는 이제 요즘 혼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성분들이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혼밥을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이 사람 뭐 입고 왔나? 이 사람 어떻게 먹나? 이 사람 뭐 먹나?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걸 하러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옛날 레스토랑에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옛날 레스토랑. 200년,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전기가 없었던 시대의 레스토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달을 충분히 안 하고 보급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밤에는 레스토랑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초도 키고 그랬겠죠. 근데 가스 등이 발달하면서 레스토랑이 또 문화가 확 바뀝니다. 기술의 발달과 레스토랑의 발달이 함께 가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읽어드리진 않은 건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29점.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다 재밌을 거예요. 다 재밌어 하실 거예요. 지금의 피자는 지역과 계층 불문하고 모두가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200년 전까지는 이탈리아 빈민층이 줄어먹던 음식에 속했다. 피자가 길거리 음식에서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는 음식으로 바뀐 것은 외식 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온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에서 먹는 형태의 피자 가게는 기록상 1799년에 최초로 등장한다. 그전에는 다 길거리에서만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제나로 마젤로라는 사람은 나폴리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군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자꾸 피자를 주워 먹는 거야. 피자를 먹는 바람에 수입이 적어졌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807년에 나폴리에 피자 가게 55곳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은 피자 가게가 세금을 내고 있던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업종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차안에서 만들어졌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피자 가게를 운영한 사람들은 내장요리 응식점, 과일 행상과 더불어 사업상 위치가 가장 낮은 단계로 그려진다. 피자 가게를 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었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한 디딤돌을 의미했다. 피자 가게 주인과 길에서 피자를 파는 행상이 위탁 판매 형태로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상이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받아와 길에서 피자를 파는 형태를 말하는데 피자 행상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피자를 판다고 외쳤고 손님은... 그거 뭐죠? 잡쌀떡이네요. 그렇죠? 이런 피자는... 손님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나무 도마를 꺼내 피자를 잘라 팔았다. 이런 피자는 대체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콜레라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했다. 어떤 피자 가게 주인은 피자를 데워서 파는 방법을 행상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피자 배달 서비스가 나온 건 그로부터 2세기가 더 지나서였다. 일반적인 피자 가게 안에서 먹는 피자가 훨씬 괜찮은 피자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먹는 피자예요. 저는 피자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알고 먹었던 이거의 시작이 있을 거고 이 시작 전에는 길거리에서만 파는 음식이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만 먹는 음식이고 그 마르게리따 피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마르게리따가 여왕이었대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그게 이탈리아의 삼색으로만 피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왕이 그걸 먹어보더니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걸 그래서 기념하기에 마르게리따 피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교양을 넓히는 거죠. 교양을 넓히는 거.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가 이 책을 읽으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제가 또 소개 안 해드리는 거에 플레이팅 접시를 어떻게 예쁘게 놓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역사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식당에 가서 보니까 아 이집 플레이팅 잘하는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맛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걸 또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어디까지 읽었죠? 160쪽 일본의 근세시대 다인들 다인들은 이렇게 차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세시대 다인들은 21세기로 이어진 요리의 사회학적인 측면을 미리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문화적 요구와 고객 그리고 그 고객의 감각적 경험에 부응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레스토랑의 요리 핵심은 음식의 맛을 넘어서 음식에 대한 경험 전반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시각적 요소를 비롯해 음식을 내는 방법 다른 메뉴와의 조합 적절한 서비스 같은 측면이 레스토랑 음식과 일상적으로 집에서 먹는 음식과의 차이를 만든다. 이거를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세계사니까 적용한 게 일본의 다인들 일본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차를 만든 어떤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아들 세 명이서 파가 갈라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더해지면서 이제 그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경험적 행위이며 특히 미적 경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피클 한 접시에서도 미적 경험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뭐랄까 적용한 데가 많죠. 일본이 그 장인 정신이 있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앞서 있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미적, 그러니까 어떤 느낌, 정말 시각 이런 것까지 싹 다 동원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뭐랄까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말 그대로 정말로 풍미가 넘친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걸 도입한 데도 많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발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한식을 먹는데 그냥 먹는 거랑 가야금 소리 나오는 데서 그러니까 그 배경음악으로 가야금 유튜브에도 여러 번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제 배경음악 틀어줘서 먹는 경우랑 다르겠죠. 똑같이 한식을 먹어도 1% 2%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이 책은 말 그대로 교양서적으로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데 접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는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 나중에 저희가 F&B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거를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겠다. 그렇게 뭐랄까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것도 굉장히 많았고 아까 이런 어떤 음식이라는 거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집에서 먹는 거랑 무엇이 다른 건가.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심지어 어떻게 하면 백반집이어도 마지막 한 문장 있잖아요. 피클 한 젖씨를 담아도 어떤 미각적인 요소를 더할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진짜로 말 그대로 교양서적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고 많은 분들이 그냥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진짜 대학교 교양서적으로 완벽한 책 100점 만점에 100점인 정말로 제가 오랜만에 그냥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고약관님한테 한 통화하거든요. 제가 항상 먼저 읽어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말 그대로 재밌어.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스토랑의 세계사 읽어보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는 만큼 더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운영을 아셔도 아 이런 관점에서 먹으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 맥도날드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이니까 냉장고가 없었을 때 가스레인지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또 요리가 바뀌는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작가님도 이런 거 전문가니까 이런 거 정리를 하셨겠죠? 이런 걸 다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만큼 썼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고 알찬 책이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